네, 계속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중요성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근무와 임금 제도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CNB 광주방송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나호중 기자입니다. 지난 7월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중요성도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CNB 광주방송이 전문가를 초청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광주지역 노인요양 이용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수와 집에서 하는 제가 장기 요양기관이라고 하거든요. 두 개 합치면 인원수가 상당히 많죠. 지금 2,751명이다 4,100이면 한 6,7천 명 정도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토론에서는 이러한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명확한 임금 가이드라인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임금 방법이나 가이드라인이 적용돼야 하는데 오로지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임금만 가지고 임금 수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가이드라는 실제로 국가에서 59% 정도를 지켜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줍니다.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경영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마치 경영자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어회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장기 요양보험 운영 제도가 변질된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재정 운영은 국가기관에서 하고요. 서비스 제공은 민간 이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들이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당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어떤 경쟁 구조 속에서 시장화시켜버리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의 욕구와 공급자의 어떤 적정 수준이 맞지 않는 이 차이 때문에 지금의 이런 초후 개선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안정적 고용과 근무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은 CNB 광주방송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CNB 뉴스 나호정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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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